오늘은 또 장어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장어 3마리밖에 못 잡아서 장어 고이를 제대로 못 먹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잡아서 숯불구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? 먹었다! 비교해봐 비교해봐 이게 뭐야? 장어 아니다 송어인데? 뭐야? 어? 송어! 그치? 잠깐만! 송어! 어 면허 있으니 잡아도 그렇지 장어 잡으려고 했는데 송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몰아서 잡았다 그치? 반찬거리 할 수 있겠다 아빠? 그거 들고 갈 거야? 이거 들고 가야지 아빠 이거 너무 큰데? 아니야 이 정도면 어떻게 먹을까? 내 사람 100개 엄마 이거 아빠 그 우리 송어 키우는 데 보다 크지 않아?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게 좀 뚱뚱하진 않지? 아 뚱뚱하진 않은데 어쨌든 오마이갓 너로 때려 오마이갓 오마이갓 어쨌든 장어 대신에 송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처음에 장어인 줄 알고 왜 이렇게 두꺼워 했는데 정말 장어같이 보여 어 왜냐면 이게 여기 봐봐 이게 딱 30초만 세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1 2 3 4 어? 입질 온다 입질 온다 6 뭐야 이거 뭐야 작은 손가락 뭐야 뭐야 이거 작은 거다 아 이거 풀어주자 뭐야 아빠? 몰라 아빠도 몰라 뭔지 만두먹은가? 뭐야 이거 네이버 아빠 가서 사진 찍어내봐 나도 풀어줄게 이상은 조그만한 거 걸려가지고 가 장어구이 하러 왔는데 장어구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송어 한 마리랑 장어 한 마리 잡아서 갑니다 저녁으로 먹어야 되겠다 우리는 엄마도 풀어줄거야 안녕